안녕하세요. 저는 19살 최요산입니다. 최선을 다하면 여기 전화드리겠습니다. 저는 국룰입니다. 야, 그럼 왜 깍두기 소리 좀 그만 좀 안 해? 거 깍두기 하는 거 같은데 뭐 그리 큰일이라고? 아, 저기 제가 쟤랑 사이가 좀 안 좋았어. 저기, 저기, 기만 이렇게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. 혹시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주실 수 있으세요? 사실 제가 계속 따라다녀는데 분위기가 없어서요. 저기, 제 친구가 그쪽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요새 자 안 흘리거든요? 전가락질도 잘해요. 진짜예요. 그러니까, 전화번호를 좀... 전화번호를 좀 더 많이 제 친구와의 내 인사도 안주면 제 친구와 함께 보는 거 같고 저는 큰일을 하는 거 같아요. 제 친구와의 내 인사도 안전한 거 Libert 제가 태어 utilise 제 친구와의 인사도 안전한 거 같아요. 제 친구는... 내가 태어내서 이 Miami와는 제 친구와의 인사도 안전한 거 같은데 제 친구와의 인사도 안전한 거 같아요. 제 친구는 건 다 심각하지 않은 거 같아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